통감을 꺼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통감을 좀 읽고 있는데요 이제 서생노릇이라는 게 자꾸 서생서생 하는데 왜 서생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 그냥 뭐 한문 공부를 하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제가 서생의 단어를 이렇게 특정해드리면 서생노릇을 한다는 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책을 봐야 되거든요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, 중용, 논어, 맹자, 통감, 주역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로테이션으로 지금 1년 365일 거의 빼놓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서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통감을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감을 보는데 통감 부분에 보면 초안지 부분 그러한 내용으로 초안지라고 하는데 이제 항우와 유방이 그러한 천하를 놓고 싸우던 시기에 한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한신은 처음에는 이제 초나라 항우를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도망을 쳐서 유방이 있는 한나라 부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한신인데 한신 하면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취직을 못 했을 때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얻어 먹고 또 저작거리에서 깡패한테 바지까랭이로 기어가는 수모까지 겪었다라는 일화로 유명한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모를 겪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차후에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아니면 원한을 갚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면 한신이 지초하여 소표모 사천금하고 소욕기 소년하여 이위 중이하니 고재장월 고재장상월 차 장사야라 방욕 아시애 영불룡 살찌야 살찌 무명고로 이니 취차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가지고 직접 읽으니까 좀 포민하지 않아요?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구교를 이렇게 토를 달아나서 읽기가 참 편하네요 뜻이 어떻게 되냐면 한신이 초나라에 이르러서 표모를 불러 천금을 하사하고 그때 이제 점심밥을 얻어 먹었던 그 은혜를 수천금으로 이제 갚고 소욕기 소년하여 그 바지까랭이를 기억하게 했던 그 소년을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? 중의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중의하면은 한신의 호위무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나를 지키게 했으니 목숨을 바쳐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중의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 있는 고간대작들이 이제 그 이유를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장상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소년은 장사이다 바야흐로 나에게 욕을 보였을 때에 차라리 죽이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그 소년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질 않았으니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내가 명성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그러니까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원안을 잊지 않았는데 내가 참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에게 점심밥을 나눠줬던 그 표무에게 천금을 은혜로 갚고 나에게 바지까랭이를 기억하게 했던 그 욕보였던 그 소년에게 중요한 관직을 내려서 원안을 은혜로 갚았던 그러한 한신의 고사를 이렇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고서를 가지고 잘 찍힌 인쇄가 잘 된 그러한 고서인데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폼도 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이 고서를 가지고 소생 노릇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